지난해 충남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가 43초에 한 번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하루 평균 1994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화재가 3만 3,400여 건, 구조가 4만 1,500여 건, 구급이 15만 1,500여 건이었습니다. 소방서별로는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5만 7,700여 건을 접수해 가장 많았고 아산소방서가 5만 467건, 당진소방서에서 3만 8,5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1만 5,200여 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300% 폭증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및 재택치료에 따른 각종 의료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방으러는 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1만 5% 폭증한 것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